스타보라, 청명훈, 배우 이민호, 배우 손댕호 씨입니다. 자, 모두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탤런트 윤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당 이름을 지었는데 손발당입니다. 여러분들 역천인 어르신들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정말 발라당 들어놓겠다, 엎드리겠다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손발당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간단히 구호를 준비했는데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발라당 엎드리겠습니다. 손발당 화이팅! 시스타의 우리 보라양이 또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타의 보라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천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개그우먼 신봉선입니다. 자, 손발당의 저희 명예의 이장 후보 손병호 후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옥촌된 명예의 이장이 된다면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어떤 축제가 오는 것인가? 춤이 있어요, 음악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국민 역천의가 되기금 제가 발 벗고 뛰겠습니다. 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민 게임으로 유명한 손병호 게임이 있죠. 네, 그게 바로 제가 만든 게임입니다. 이 역천도, 국민 역천의가 되기금 제가 발 벗고 우리 천부 중학교 함께 뛰겠습니다. 손병호 씨요. 네, 몰라요. 손병호 말씀은 들어본 적 없으세요? 네, 들어본 적 없으세요. 기호 1번 손병호 없다 있으니까 막 우리 생기 말라 기호 1번 손병호 기호 1번 손병호 기호 1번 손병호 기호 1번 손병호 자 다음 기호 2번입니다 기호 2번은 천사당입니다 천사당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천사당 대그맨 이수근 배우 이도형 대그맨 장동형 그리고 스포츠 스타 이만기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과는 다르게 큰절을 하시는데요 인원도 적습니다 저희당 천사당 왜 천사당이냐 천사 천하장사당의 뜻입니다 강하고 힘찬 기운으로 역촌을 들어 흘려 세계 속의 역촌으로 허듭낼 것입니다 전사당 전사당은 정지되어 있던 역촌인을 앞으로 활기차고 천하장사의 기운으로 세계 속의 역촌이 될 수 있도록 1박 1박 1일에 나오는 대부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자식 한 팔자의 막내 아들 이도형입니다 비대의 상징 여러분의 활력 이만기 이장률 뽑아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역촌일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집에서 집에서 무화과인 손가락 박가락까지 모든 것들 오늘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촌님 명예회장 나왔습니다 역촌님 명예회장 나왔습니다 역촌님 명예회장 나왔습니다 공고전사에나는 제 이름으로 1 2 3 4 전사당 뽑아주싸바 사바싸바 전사당 뽑아주싸바 사바싸바 전사당 뽑아주싸바 전사당 뽑아주싸바 사바싸바 전사당 뽑아주싸바